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말도 없이 혼자서 덜컥 합의한 바로 권성동의 독단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쪽의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통보나 또는 협의나 알리지도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검수완복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재안을 받아들인 후에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수위도 납득하지 못한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4시간 만에 협상안을 수행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당선인과 인수위에도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은 앞으로도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을 제외해놓고 일방통행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 전이 아니라 중재안을 받아들인 후에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간의 자초지지금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 이미 당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여 버렸으니까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대해 왈과왈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가 기류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걸 파악하고 나섰는데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차원에서 검수완박법안에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법안이 위헌적 법률이라는 점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이후에 22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인수위는 겉으로는 존중한다 하고 짧은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께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물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이 법안 자체가 헌법정신을 져버리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반대해왔다는 건데 이걸 들컹 장재원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우리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힘이 100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 우리를 잘 받들어서 해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우리를 잘 받들어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 거센 여론의 역풍이 일자 이걸 해결한 사람은 이제 당 전체가 해결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받아들였던 이 안을 놓고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전체 최고위원에서 재검토를 했고 그래서 당 최고위원의 결정을 통해서 재협상하자 이렇게 갖고 나온 것입니다. 재협상하자고 하는 거 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주고 그것도 국회의장과 상대방 정당이 함께 합의를 해줬고 이걸 이제 의총에서 비준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뒤집는 데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걸 뒤집는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국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재안 관련 규전 합의를 뒤집은 것은 김남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다. 김남국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의 초인까지 받은 것을 뒤집어버린다면 국회가 경색되고 원내대표 입지가 줄어들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은 또 다른 갈등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 법안 조문을 완성하는 작업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 또 하나는 개파 간의 다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뒤집기를 시도한 것은 결국 윤핵관에 대한 공격, 3차 파동이 아닌가 이렇게 또 업모론 갈등서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이 낸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달라고 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설을 하는 안 등의 검찰의 요구가 모두 다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들이 주장만 옳다는 식으로 집단 항명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뭐 검토를 다 했고 충분하게 검찰에도 동의를 했는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뒤집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책임론에 비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고 이게 당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상황이라면 본인도 책임을 져한다. 김남국의 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경우 정치인들은 이런 결정을 할 때 본인이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거나 뒤집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 지금 많은 국민들도 권성동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권성동이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과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에서 적극적으로 동전을 해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사이였다. 지금도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본인도 나중에 자랑하듯이 자신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전화해서 하나하나 작부를 불러줬다. 그 내용이 지금 통과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것도 권성동이가 불러줘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자랑하듯이 과거에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이 수사를 받았는데 강원랜드에 불법적으로 청탁해서 자기네 지인 아는 사람들로 거기 취직을 시켰다는 겁니다. 취업. 그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를 받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혐의가 났는데 무죄로 판정이 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도 본인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받고 당사자다. 피해자이다. 나도 피해자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경험, 자신의 피해를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당선이 되기 전에도 저의도 정치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국가의 대사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문제.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성동이가 벌써부터 본인이 독단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이걸 뒤집고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도 이거는 정치인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범죄 혐의를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조사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 자체가 이게 이해 충돌이다 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권성동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떠나서 권성동은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면 그런 원내대표에서 물러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계가 앉아 있다가 또다시 권성동에 대한 2차, 3차 비난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상대당에서도 권성동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의 책임 있는 자세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권성동도 아주 이상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처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